알카디아 아침 풍경입니다.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 5시 40분?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똑같이 한국에서 5시 40분이면 어두울 때입니다. 지금 여기가 북방구 10도권이기 때문에 낮과 밤의 시간차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. 벽도에서 부터 극지방까지 날마다 데이타임에 시간차가 있는데 그 시간차를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날씨 그 다음에 해 뜨는 시간 해 지는 시간 이런 것들을 어느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구라는 굴을 잘 이해하면 특별히 공부를 하지 않아도 잘 기후나 지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저 멍멍이가 또 나와 있네. 이리 와 아침 일찍 보통 베트남분들은 이렇게 아침 일찍 수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. 오늘은 아침 조용하네요. 어제도 조용했었는데 바다가 지금 아주 단잔합니다. 아침 일찍 수영을 즐기는 폭복 사람들 저 앞쪽에 고깃배도 지나가고 이렇게 지금 롱비치 해변입니다. 오늘은 바다가 잔잔하네요.